저는 지금 넥슨 엠페라를 끼러 갑니다.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는 4년 6개월 된 KH25 타이어입니다. 지금 70km 주행할 때 소음입니다. 정말 기대는 돼요. 과연 엠페라 소음이 어느정도 나올지 이게 사실 이 소음 관련해가지고 제조사에서도 올려주는 게 없고 소비자가 유튜브로 올려주는 거는 그냥 뭐 좀 소음이 나요? 뭐 이건 좀 말랑이에요?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 소음이 이 소음이나 이제 주행 소리가 그래도 녹음이 어느정도 되긴 할 거잖아요?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얘가 소음을 잡는지 그리고 엠페라 슈프림으로 갈았을 때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오늘 타이어를 교체하러 지정한 곳은 유성 홈플러스 앞에 있는 타이어 아울렛이라는 가게인데요. 네이버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교환점이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평점이 굉장히 좋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사장님께서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전화 받으시고 지금 배송이 막 된 거 같은데 바로 와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 제가 엠페라 슈프림으로 갈고 가서 다시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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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